마운틴티비 캠핑 노하우 초보 캠퍼를 위한 마운틴티비 캠핑 노하우 캠핑용 취침장비 야전침대 캠핑용 취침장비인 야전침대는 미군용 야전침대가 캠핑장비로 발전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지지대에 천을 팽팽하게 당겨 잘 수 있게 만든 장비입니다 거실형 텐트 중심의 캠핑이 활성화되면서 캠핑 필수 장비가 되었는데요 설치 방식에 따른 종류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원터치 폴딩형 캠핑 의자처럼 한 곳을 중심으로 접혀지는 방식의 침대로 설치와 철수가 간편한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허리를 지지하는 힘이 약한 것이 단점 두 번째, 조립형 미군용 야전침대로 대표되는 제품으로 가로로 된 바를 빼내면 접히는 방식입니다 양옆으로 당겨지는 힘이 강해 허리 처짐 현상이 없지만 설치가 힘들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세 번째, 원액션 야전침대의 양쪽을 잡고 가운데 부분을 올리면 다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 하중을 견디는 힘이 좋아 허리를 튼튼하게 지탱하는 것이 장점인 반면 다른 제품에 비해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더욱 즐거운 캠핑이 됩니다 마운틴TV 캠핑 노하우 마운틴TV 캠핑 노하우 pinch time 작성 하우 우 결 구멍 가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